관계적 위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문제 1 내보겠습니다. 우린 처음에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변하지 않는 절대적 위치라고 했습니다. 관계적 위치는요. 네 맞아요. 주변 정세나 국가들의 관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즉 상대적인 위치다라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적 위치이고요. 이런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적 위치라고 합니다. 가변적 위치라고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을 시대에 따라서 해봅시다. 근대입니다. 근대 대륙과 해양 세력이 각축장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지나가지고 중국의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각축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50년대입니다. 이제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의 어떻다? 전초기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초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 대립에서요. 자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식 국가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즉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근대 이전에는 조선시대 땐 어떻습니까? 우리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천화도 나오고 이럴 때는. 네 중화 사상이었죠. 그죠.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변방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 돼서 일본도 힘이 강해지고 러시아도 주변도 다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우리나라의 위치가 관계적 위치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0년대 때는요. 네. 전초적인 위치로 딱 나눠져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접점이 되었던 곳이다. 전초적. 전쟁의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옛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중국의 유학 꿈도 못 꿔죠.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중국으로 유학생도 많고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이런 변화는 위치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전해 나가자. 즉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자라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낼 수가 없겠죠. 즉 단원의 핵심인데 시험에는 낼 수 없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의 요게 위상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국토관 배웠을 때 어떻죠. 국토인식을 통해서 앞으로는 네. 나아가자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십일 페이지에 이번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입니다. 자 요건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자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알겠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측에 오른쪽 날개에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해서 표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특 교재가 날개 있죠. 날라 여러분 수능에 날개가 되세요라는 건데요. 정말 잘 나왔어요. 정리가 쫙쫙쫙 됩니다. 꼭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보면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연결한 중심 국가로 발전 다 중심 국가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죠. 이거 재밌어가지고 선생님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봤으면서 좀 의아했을 겁니다. 어 안 의아했다고요? 의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고속도로인데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어.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인데 아시안 고속도로 왜 우리나라 있지?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를 연결해? 무슨 소리야? 일본 한국 중국 어떻게 연결해?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짜자잔 요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안 하이웨이가 몇 개 있습니다. 주요 경유 도시를 해서 이렇게 나가자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되면. 경부선 있죠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서울과 연결하는 이게 일본 고속도로군요. 여기 쭉쭉쭉 연결해가지고 신이주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네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해서 쭉 터키까지 연결하자. 요것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노선도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요거에요. 또 이제 또 우리나라 또 보면 또 아시안 하이웨이 6이 있습니다. 어 이거 5타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요. 7번 국도에는 또 이게 있어요. 7번 국도는 어딨냐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도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7번 국도가 있습니다. 요걸 따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과 연결해가지고 저기 모스크바까지 연결해는 게 이게 AH6이라는 것입니다. 요런 게 있다.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중심국가로 발돋움하자. 뭐 요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내용 없고요. 3번 세계화 시대의 우리 국토변화. 세계화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오른쪽 날개 보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감동적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위치가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